수고하셨습니다. 오늘 그만하시죠. 오빠, 포기 안 했어? 백종원사 전에 포기란 없지. 응. 오빠 완전 멋있어. 최고야. 가위바위보! 자! 하루를 1년처럼 살아야죠. 다른 사람들보다 몇백배 더 행복하게. 백종원씨 케이스가 좀 빠른 것 같네. 응.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세포가 파괴되니까 온몸이 말라가는 거예요. 하기 싫으면 건너. 억지로 하지 말고. 넌 한가하게 사랑인지 몰라도 난 하루하루가 지옥이야. 독일이기라는 게 지금부터 아마 하루하루가 틀릴 거예요. 당장 기도하기가 점점 힘들어질 거야. 그래. 부탁이야 제발 좀 가줘 좀. 나쁜 새끼. 나 오빠 안 떠나. 안 좋았다니까? 누구 편하자고 보내줘 나 편하자고! 지수야 내 곁에 있어줄래? 한글자막 by 한효정